5월 30일 운세 5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우선 기회년과 기사월입니다 기사월에도 순서가 있듯이 어제 밝혀드린 대로 모토와 경금의 기간이 지나고 현재 병화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 호량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뜨겁죠? 계속 뜨거워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병화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5월이 오게 되면 더 뜨거워지겠죠 양기가 가장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은 정묘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화 중심으로 토금수목화 방향을 이렇게 왼쪽에 첨부해 놨습니다 보시면 정화 입장에서는 목기운이 생을 해주는 거고 토기운이 화기운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청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식신 즉 힘을 빼주는 글자가 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정묘일의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목생화의 규칙대로 묘목은 순목이긴 하지만 일단 힘을 받겠죠 기해년 기사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흐름을 보면은 네, 식신이 태지에 앉았고 식신이 제왕에 앉아서 사회충됩니다 그리고 편인성이 오늘은 병지에 앉은 날이에요 전체적인 운을 먼저 보자면 오늘은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기엔 좀 부족한 날입니다 실천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상처를 입고 계속 진행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큰 조직과 내 주변인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거나 혹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뭐 다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진단서와 관련된 일로 주변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보기 위해서 일관별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주역으로도 뽑아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천태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기재를 해놨어요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하늘입니다 지천태는 새롭게 시작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 효는 6, 5효라고 하는 효를 뽑았거든요 다섯 번째고 얘는 대장에 해당이 돼요 다섯 번째 교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고 균형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좀 좋게 저는 내일 오늘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닌 분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일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걸 위해 묻어가는 날이니까요 좋지 않다기보다는 좋은 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갑일, 병정, 일관들 쭉 시작해 볼게요 갑일관들은 본인의 직업, 일과 관련된 것으로 손해를 읽거나 다칠 수 있어요 크게 다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간의 손해라던가 다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손가락을 조금 베인다거나 그 정도의 상처입니다 의리관들은 어떨까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내는 날이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일을 굉장히 잘해내는 날이고요 또 주변에서도 아 일 잘한다 라고 시선을 좀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병화일관들은 어떨까요? 병화일관들은 내 가족이라든가 내 주변인 내 자식들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혼분들이나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과의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나한테 감추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될 수 있고요 이제 같은 화일관인 정일관들 정화일관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연민이 생겨요 동정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가까운 분이신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절연하고 싶은 한계가 아주 그냥 극에 다다른 날이 되어서 어쩌면 절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흑일관들 보겠습니다 무토들은 어떨까요? 무토 무토일관들은 매매라던가 일정인 서류, 계약 이런 부분들에서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 날이고요 혹은 모친, 어머니께서 나 자신에게, 무토일관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토일관들은 어떨까요? 기토일관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일이나 계약권을 양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정심으로 내가 일을 해줄 수 있는 날이에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경금일관들은 어떨까요? 경금일관들은 남자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 자식분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신일관들은 어떨까요? 신금일관들은 하던 일이 뭔가 직업에 관련된 건데 직장이동, 즉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던 일이 끝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동수와는 또 별개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에 대한 이별론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역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수일관들 이제 할게요 임수일관분들은 금전운 참 중요한데 금전운이 멈추고 지지부진하고 금전운이 떨어집니다 하락하고요 남자분들은 부인의 건강을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관들 개수일관분들은 남자분들 중 싱글분들은 애정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남자 싱글분들이 아닌 그냥 나머지 일반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주중 화이팅 해주십시오 일관운세는 제가 지금 계속 추가해드리고 있는데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고 적중률이 어떤지 피드백이 있어야 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카페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로 받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한테 큰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